안녕하세요. 유튜브 재생 목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이름을 수정한다든가. 혹은 재생 목록을 삭제하거나 혹은 생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재생 목록을 수정하려면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왼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있죠.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데스크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들어오도 됩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관리하려면 동영상 관리자 목록 속에 여기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 목록.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재생 목록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터치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자기가 지금까지 만든 재생 목록이 쭉 나열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재생 목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 위쪽에 보세요. 재생 목록은 재생 목록을 78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은 자기가 동영상을 올릴 때 장르빌로 카테고리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혹은 강자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공영상을 올리는 그런 목록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여기에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재생 목록이 있죠. 여기 사운드 에펙트 2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운드 에펙트 2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사운드 에펙트라고 만들었는데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잘 모르게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 이것의 수증이 있죠. 수증이라고 이 수증을 터치합니다. 수증을 터치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화면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사운드 에펙트 2라는 이 재생 목록 속에는 이 재생 목록입니다. 이게 속에는 여러한 동영상이 하나만 현재 있습니다. 적중 많이 있으면 쭉 밑으로 이렇게 나열됩니다. 이름을 일단 바꾸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생 목록 이름을 바꿀 때는 재생 목록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운드 에펙트 2라는 재생 목록 이름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딱 터치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기 여기서 재생 목록 2를 이렇게 바꾼다던가 이렇게 키보드에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 삭제 대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꿔 보겠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장하는 메뉴가 없어요. 뒤쪽에서 보면 그래서 빈자리 아무데나 누르면 돼요. 이게 빈자리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걸 삭제하고 싶을 때는 보세요.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옆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점 세기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재생 목록 삭제가 있죠. 이 재생 목록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재생 목록을 삭제했을 때 현재 이 재생 목록 속에 들어있는 이 이 동영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제되느냐 재생 목록을 삭제하면 그 속에 있는 재생 목록 속에 있는 그 동영상도 같이 삭제되느냐를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이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만약 이걸 삭제해 버리면 이 동영상은 이 올린 동영상은 그대로 남아서 재생 목록 분류가 안되고 안된 채로 남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구요. 자 재생 목록 이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재생 목록 삭제하고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밑이 아래쪽에 확인 창이 뜹니다. 확인해 가지고 뜹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운드 이펙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고 재생 목록을 삭제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예 삭제합니다. 를 터치하겠습니다. 예 삭제합니다. 이렇게 터치하세요. 그럼 진행 중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예 재생 목록이 삭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한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터치합니다. 자 이상 재생 목록을 재생 목록의 이름을 수정하고 혹은 삭제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것은 동영상을 올릴 때에 재생 목록 생성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재생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